2차 전달, 정민용 씨가 이모 씨한테 돈을 받아와요. 갔더니 골프 보스턴백에 넣어서 누런 골판지 박스에 1억 원씩을 담아서 보스턴백을 주더라. 그래서 본인이 쓰던 나이키 스포츠백에 돈을 옮겨 담았다는 겁니다. 스포츠백이 아니고 백팩이죠. 백팩을 있는 그대로 유동규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김용에게 그러면 5억 원을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용한테는 3억 원 반 줬다는 거예요. 2억 원 빼놓고. 이것이 2차 전달의 과정이에요. 유동규 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이 장소를 뭐라고 진술을 해놨는지, 피신 조서 내용부터 한번 보시죠. 작년 10월 17일에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검찰이 물어요. 김용에게 3억 원을 갖다 준 장소는 어디냐? 물었더니 유동규 씨가 김용이 우리 집 버스정류장 앞에 차를 잠시 세워놓았었는데 내가 조수석에서 쇼핑백을 넣으면서 조수석에 탔다. 배우자, 사실혼배우자와 포레나 광교에 살 때 버스정류장 앞에 김용이 차를 끌고 왔대요. 그런데 김용의 차종, 차 색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합니다. 조수석에 쇼핑백을 넣으면서 조수석에 탔다. 그래서 차 안에 타서 1, 2분 동안 대화를 나누고 갔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최소 5분, 10분은 차가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이 장소에. 바로 그 장소를 영상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이 포레나 광교 아파트 초입입니다. 남쪽에서 올라오면 주차장 입구, 주차장 출입구가 4차선이에요. 여기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건너자마자 바로 주정차 금지. 견인지역 좌우 780m. 780m 맞나요? 굉장히 길게 주정차 금지 구역임을 안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주차단속 카메라가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광판도 뺑글뺑글 돌려가고 있고요. 검찰은 그 당시에는 상황이 다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그럼 그 당시로 한번 가보죠. 돈 전달 시점인 2021년 6월로부터 석 달 전, 2021년 3월에 거리뷰 사진입니다.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CCTV가 설치돼 있죠? 그 전인 2020년 12월에도 또 돈 전달 시점 뒤인 2021년 8월에도 마찬가지고 이 CCTV는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표지판도 있죠?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중 24시간 단속 중이라고 표지판이 떡하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버스정류장입니다. 이 버스정류장 앞에 차를 세웠다고 했는데 도저히 차이를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길 끝까지 교차로까지 제가 걸어봤습니다. 교차로까지 걸어가는데 여기는 호텔 입구고요. 호텔 버스 전용 주차장입니다. 여기 차를 세울 수가 없죠?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면 오른쪽에서 또 셋백돼 있는 길이 있는데 여기는 호텔 출구예요. 여기도 차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회전 차로입니다. 맨 바깥 차선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회전하는 차선을 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로 돌아서 보시면 이런 길이에요. 이 길에 차를 세워놨다는 것인가? 이 길에 차를 세울 수 있겠어요?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24시간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 앞에 잠깐만 서 있어도 뒤통수가 따끔따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차가 서 있을 만한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가서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몇 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 대화 내용을 인터뷰 내용으로 일부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주민들의 이야기인 즉슨 그 당시에도 여기는 차를 세울 수가 없었다. 절대 불가능하다. 잠시 누군가가 차에서 내리느라고 한 30초 쓰는 건 모르겠으나 여기다가 차를 세워놓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차 안에 타서 심지어 대화를 나눴다고 했잖아요. 절대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곳 주민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려드리죠. 사실 이세명 대표 제가 취재 내용까지 다 오픈을 했어요. 유동규한테 돈을 받았다고 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여기예요. 유동규 씨가 이 아파트 사는데 기가 막히다는 거죠. 김용 씨한테 차를 가지고 와서 이 앞에 차를 세워라. 유동규 씨가 걸어 내려와서 3억을 차에 넣어주고 차에 앉아서 잠시 얘기를 하다 갔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런 걸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차 조각에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차들 유치원 차든 방역버스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유턴하는 데 지장이 많이 있어서 길러리하고 거의 보면은 잠깐 탁발 켜놓고 세워놓는 거 진짜 큰 거 어쩌다 있을 정도. 사람 한 명 내리고 타는 정도. 그거 외에는 거의 여기는 안 세워놔요. 불법으로 거의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세워놓지 않아요. 저희 XXX 하면서도 이 앞에 대놓으세요. 제가 실어드릴게요. 이렇게도 안 해요. 무조건 주차장에서 세워놓고 오세요. 여기 카메라도 있고 여기 세우는 데가 아니에요. 유턴해서 차들 걸리고 유동이 많아서 차를 불법적으로. 일간 상업지구에 조밀조밀한 데는 막 뺏겨가기도 하고 세워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냥 쭉쭉 돼 있는 데서 그렇지 않아요. 나와버리실 수는 알겠지만 여기다 차들이 있고 일부러 청문거래를 대략에 이렇게 다들 보고 운동하고 여기 고원로로 산책하고 달리는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대놓고 기름을 하겠어요. 이게 주민들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신분을 숨기지도 않았고요. 취재 의도를 숨기지도 않았어요. 저 시사 유튜브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2021년 6월에 여기 버스정류장 인근에다 차를 세워놓고 돈을 3억을 받아갔다더라. 그리고 차 안에서 같이 앉아서 돈 준 사람하고 1, 2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더라.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그것이 가능한지 확인차 나왔다. 그랬더니 기가 차다는 듯이 웃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차를 세워놓고 돈을 받냐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그게 주민들의 증언이고요. 또 하나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지금 영상은 아까 제가 걸어가면서 포레나 광교 끝에서 끝까지 사거리까지 사거리에는 누가 아시는 분 계신 것 같던데 갤러리아 맞습니다. 그 코너에 갤러리아 있고 그 옆에가 포레나 광교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쭉 걸어가면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 출발 지점 오른쪽이 주차장 입구였잖아요. 출입구였잖아요. 입구가 두 차선, 나오는 출구가 두 차선이에요. 굉장히 넓은, 그런데 거기에 차단기가 있거든요, 주차장에. 당연히 저는 거기는 입주민이 아니면 등록돼 있는 차가 아니면 못 들어갈 줄 알았어요. 요즘 웬만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도 등록돼 있는 차 아니면 이게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 주차장이요. 상가도 같이 이용을 하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등록돼 있지 않은 방문객도 자유롭게 입출이 가능합니다. 출입이 가능해요. 심지어는 제가 안에 차를 세워놓고 한참을 앉아있다가 나왔어요. 주차요금도 안 냅니다. 그 모습을 직접 한번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교차로 왼쪽이 갤러리아 백화점이고요. 저 앞쪽의 신호등 왼쪽이, 지금 보이는 왼쪽 건물이 포레나 광교 아파트입니다. 주차장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요. 포레나 광교 지하주차장 입구입니다. 차선이 두 개예요. 굉장히 널찍한 출입구입니다. 차단기가 양쪽에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두 개, 나오는데 두 개가 있어요. 빨간색인데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그냥 열리죠. 방문 차량인데 저는 처음 가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두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내가 너무 짧게 있었나? 해서 두 번째는 더 오래 있다가 나왔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물론 제가 낮 시간에, 오후 시간에 방문을 했어요. 평일 오후라서 아무래도 주차장에는 빈 공간이 많아 보이죠. 저녁에는 물론 차량이 더 많을 겁니다. 쭉 한번 둘러보고 여긴 지금 지하 2층이고요. 그래서 지하 3층, 4층, 최소 4층까지 있고요. 5층까지 있다고 누가 얘기하는 것 같던데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지하 2층, 첫 번째 지하주차장입니다. 여기 이렇게 대충 좀 둘러보고 여기 텅텅 비어있잖아요, 이쪽에. 제가 지금 출입구 쪽을 바라보면서 잠시 주차를 해놓고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나갈 때 요금을 정산해야 되나 확인하고 싶어서 주차를 해놓고 지금부터는 영상을 16배속으로 보여드립니다. 천장에 제가 라이트가 켜져 있으니까 불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자동으로 그러더라고요. 지금 2배속으로 보시는 거고요. 출구 쪽으로 나가는데 지나쳤습니다. 왼쪽에 두 차선이 출구인데 한 차선이 막혀 있어서 지나칠 뻔했어요. 그래서 출구 쪽으로 갔더니 열립니다. 요금 정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30분 이내는 회차로 인정을 해서 주차 요금을 받지 않는 이런 유료 주차장들이 있잖아요. 건물 부서주차장들. 그렇게 그냥 열립니다. 제가 이 주차장에 두 번을 들락날락, 들락날락 했거든요. 들락날락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더더군다나 3차 돈 전달 시점에 정민용 씨가 유동규 씨한테 돈을 실어 나르는데 바로 이 아파트 지하 4층인가 5층 입주민 전용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한참을 기다리다가 유동규 씨한테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민용 씨는 유동규 입장에서는 부하직원이란 말이에요. 아랫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랫사람은 자기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오라고 심지어 입주민 전용 주차장까지 내려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윗사람인 김용은 사방에 눈이 따가울 텐데 뒤통수가 따끔따끔하고 할 텐데 버스 정류장에 차를 세워놓고 기다리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돈을 주고 바로 간 것도 아니고 그 차 안에 같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 갔다는 거예요? 아까 보신 그 장소에서?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이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여기 방문객도 출입 가능하다는 건 누구든 알 테고 그러면 당연히 김용 부원장에게도 지하주차장 출입 가능하니까 내려오셔라. 지하주차장에서 만났을 거 아닙니까? 한적하게. 버스 정류장이라는 게 말이 되나? 왜 그랬을까? 만약에 말을 지어낸 것이라면 왜 그랬을까? 이 지하주차장에 출입 태그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정민용 씨가 유동규 씨한테 돈을 줬다고 하는 날을 특정을 하고 있어요. 검찰이. 그래서 뭘로 특정을 했느냐? 톨게이트 출입 기록도 확인을 했지만 이 지하주차장 출입 기록이 로그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차 남바까지 나와요. 유원홀딩스 법인 차량이었거든요. 허남바 찍힌. 그래서 그 법인 차량이 출입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만약에 김용 부원장한테 김용 부원장이 우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와서 내가 돈을 전달했어라고 했으면 출입 기록이 안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이라고 둘러댔는데 버스 정류장에는 차를 세울 공간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서 그 정도로 차를 세워놨다면 주정차 카메라에 찍혔겠죠. 증거가 확보됐겠죠. 없는 겁니다. 그게. 안녕하세요. 빨간화재입니다. 빨간화재 채널 5년차를 맞으면서 처음으로 멤버십 회원가입 기능을 오픈합니다. 여러분이 회원가입으로 보내주시는 응원은 누군가는 꼭 달려가야 할 현장에 주저없이 달려가서 누군가는 전해줘야 할 소식을 충실히 전해드리는데 소중히 활용을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가입은 이 영상 아래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와는 별도로 영상 아래 설명란에 후원 계좌도 공개를 해놓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방송을 위한 멤버십 회원 여러분의 많은 가입을 바랍니다.